아직 버틸 순 없다고 근데 이거 누구 노래야? 기억의 습작 오랜만이네 누구? 대학교 1학년 때 양서연 서연이 걔 진짜 졸라 이쁘거든 서연아! 첫 작품이네 한번 잘해봐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난 더 이상 널 친구로만 대하기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나의 모습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수 있는 왜 날 찾아온거야? 궁금해서 지나고 나의 마음 지쳐갈 때 내 마음 속으로 쓰러져 가는 너의 기억이 다시 찾아와 생각이 나겠지 너무 커 버린 내 미래에 그 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나 처음 서울 올라와서 친구 하나 없을 때 네가 잘해줘서 되게 고마웠었는데 기억 안 나?